안녕하세요. 비디오 제작실습 A조 예능게임 사회자를 맡은 선한민입니다. 앞에서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영화과 21학번 양우진이고요. 오늘 이 촬영을 위해 청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영화과 21학번 송은서이고, 전 요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극영화과 21학번 남재영이고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극영화과 19학번 중고신인 박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진행해 볼 게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앞에 과자 보이시나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간식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팀이 돼서 게임을 모두 성공하시면 간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 실패할 시 간식이 하나씩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게임은 네 글자 퀴즈 게임입니다. 제가 네 글자 단어 중 두 글자를 제시하면 3초 안에 이어지는 두 글자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Y 하면 여러분이 파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시작해서 두 번 왕복해서 돌아오면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단, 기회는 세 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식스, 센스, 말라, 빛, 깽이, 샌드, 위치, 비트, 코인, 허리, 케인, 와이, 파일, 후라, 이펜. 오! 애매했지만 그러면 네 다음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영화 퀴즈 게임입니다.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고 영화 제목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제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3초 안에 1, 2, 이렇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입니다. 1, 2, 3, 땡! 이렇게 하면 이거! 이거는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트롬마 쇼. 네, 트롬마 쇼입니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라운드인가요? 기회는 두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2, 3, 5, 땡! 이거 혹시 누굴까요? 비긴 허게인이요. 네, 비긴 허게인. 저랑 자리 바꾸시네? 앞에 두 번 바꿔볼래요? 지금 바꾸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랑 저랑 바꾸시죠. 이렇게 바꾸세요. 저랑이요? 네. 이러고 못 마실 것 같은데? 나 외국 영어 진짜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마지막 라운드죠. 이런 부담이 나. 1, 2, 3, 2, 3, 2, 3, 3, 4, 5, 5, 5, 5, 6, 6, 7, 6, 7, 7, 8, 8, 9, 9, 9, 9, 10, 9, 10, 9, 10, 9, 10, 9, 10, 10, 10, 10. 이거 과자 안되나요? 어 과자는 그러면 제가 하나를 빼가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기서 뺐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이거 필요 없다 어 잔인하시네 잔인하시네 네 그러면 그거를 드릴까요? 네 저한테 주세요 화비가 없네요 이제 세 번째 게임은 동문서답 게임입니다 질문에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3초 안에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말이 되면 탈락이 되니까 주의해주세요 제가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세 번의 시도를 드릴 거고요 이제 세 번 시도 안에 왕복해서 하면 됩니다 똑같이 시간은 5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습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어 그럽시다 네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 아니 집에 가고 싶습니다 잠시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아 나 스무 살이야 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은 여기서 멈추고 연습 게임 비는 이제 알아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요즘 듣는 노래 제목은? 밥 먹고 가겠습니다 별명이 뭐야? 저 요주에서 왔어요 좋아하는 걸그룹은? 돼지 오늘 뭐 타고 왔어? 삼성전자 좋아합니다 네? 삼성전자 좋아합니다 네 오늘 기분이 어때? 똑같이 꿈이 뭐야? 소주 먹고 싶다 어 꿈 이거는 좀 꿈 꿈이 꿈이 소주 먹고 지금 X 표시 하시는데 끝에 마 끝에 마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꿈이 소주 먹고 싶은 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렵네 3 곱하기 6은? 52? 어? 죄송합니다 잠시만 마지막 라운드로 마지막 라운드로 숫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마지막 라운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집 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1 조명 저거 몇 센치짜래요? 네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너무 춥다 MBTI가 뭐야? 몇 대지 지금 몇 시야? 김밥에 지금 무슨 옷 입고 있어? 꿀까베기 카페 가면 무슨 음료 시켜? 윈터 진짜 이쁘더라 좋아하는 가수는? 붕어빵 귀엽다 왜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를 설명에 성공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는데 혹시 첫 번째 게임 이 세 게임 중에서 하고 싶은 게임이 있으실까요? 아 이거 아쉽다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 다 무서운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정할까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번째 게임을 성공을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게임에 한 번 더 기회를 자리 좀 바꿀래요? 무서운데? 그럼 게임을 이기면 과자 주시는 건가요? 이거요? 이걸 많이 좋아하시나보네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지금 대신 이거를 드릴 테니까 두 개를 그럼 여기서 빼셔야 하는데 어떻게 구운 감자를 갖고 여기서 과자 두 개를 빼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기는 윈이고 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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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1인데 딜이 안 맞는데 그러면 알아서 결정해서 어떻게 할까요? 지민을 위해서 그러면 두 개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제가 이거를 이거와 제일 가까운 파티 아 참가 조건이 이거예요? 아 애초에 뭐가 이렇게 휑하네 아 벌써 뺏는 거구나 응 뭐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기회는 한 번 드리는 거고요 한 번에 못하겠는데 할 수 있다 생각하셔야죠 시작하셨습니다 1 2 3 5 5 5 5 실패하셨어요 이게 신과 함께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과 함께 신과 함께요? 네 다 싫어하는 영어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또 걸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잘 좀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일단 안 돼요 아 그래요? 아니요 안 바꾸고 지금 바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 날려먹는 거 같은데 응 아 괴물 2 아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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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아 나 봤는데 이거? 3 5 어 잠시만요 베테랑 베테랑? 아닌데 5분 주시면 안 되나요? 뭐가 줄 것 같은데 그니까요 아 그거는 베테랑이었어요 어 베테랑 맞잖아요 어 베테랑 졌어요 어 죄송해요 제가 못 들은가 그러면 넘어가도록 네 아휴 부산행 1 1 1 1 1 1 1 2 1 2 1 2 2 3 3 4 5 5 5 뭐예요 이게? 아 우선 설굴 성을 국열차 됐습니다 아쉽네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건 실패하셨으니까 이건 제가 갖는 거고 네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게임이 끝났어요 이제 이제 소감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셨는지 영화 많이 안다 생각했는데 잃은 것만 남았네요 근데 네 또 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거 바꾸지 말까 이렇게 해봤어요 네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재밌었어요 네 코멘트 저는 구운감자 얻어서 좋습니다 아 귀여워 네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A조 예능 게임이었고 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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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